그럼 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임 저희도 이제 레몬즙은 많이 먹잖아요? 혜정한테 비타민C 먹으려고 근데 여기서는 라임을 이렇게 차에다가 요리 잘하시네 나 보면서 칼질을 하시는데, 멋있다 아, 이건 차 우린 거? 녹차는 울렁이는 속을 진정시키고 숙취로 인한 두통과 피로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라임하고 생강을 넣은 상태에서 따뜻한 차를 넣는 거예요? 설탕과 설탕과 설탕? 설탕과 설탕? 설탕을 넣는다 냄새가 올라온다 아, 잔에다가 먼저 아, 그거는 많이 하니 그치, 해장에는 꿀맛이지 동의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 않나? 아니, 더 잘 먹지 않네 한국에서도, 우리가 마시를 마시게 하는거죠 꿀을 미리 따라놓은 잔에 생강과 라임즙을 넣은 따뜻한 녹차를 부어줍니다. 꿀이 좀 많아서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런데 꿀이 많아서 생강 맛이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건 모르겠네요. 한국에서도 생강 꿀차가 있으니까 약간 비슷한 맛이 아니니까. 거기에 라임 향이랑 신맛 들어가고. 먼저 냄새가 나요. 괜찮아요? 굉장히 좋아요. 이거 해장이 되는데요? 속이 따끈내지네요? 좋은데요? 라임은 흑은 소금과 생강이 더 맛있네요. 그리고 생강 조금씩 씹히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면 이런 차를 항상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직접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네.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티가 안 흥이 없나요? 네. 건강에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라임은 흥이 강차니까. 음